안녕하세요. 탁구찾구 아데그입니다. 재미와 썰렁함이 함께 느껴지는 아데그계를 시작하겠습니다. 당신의 시력은 얼마입니까? 안파라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역은? 방학역 사람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? 철들 때 지네한테 치명적인 병은? 무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색은? 질색 읽다가 지치는 책은? 지침서 끝났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? 구독, 좋아요 아시죠?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